아 아 아 알증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아니지 위원장님 오늘 새로 재계약한 비서겸 비밀 주치의 오리진 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좀 전에 전화로 자원을 해왔어요 그 열정을 높이 샀습니다 채용하실지 말지는 최종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시죠 으 으 으 으 아 거치 있자면서요 그냥 같이 있자는 거지 비밀 주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일단 2만번 종류된 계약이구요 계약서 새로 쓰면 되죠 제 1주 일왕 으 를 갑을 비롯한 다른 인격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지키라구요 내가 그 조항을 못 지켜서 엄청난 위약금 물었잖아요 뭐 편제 줄게요 쌍방 가실이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앞으로도 그 조항을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음 그건 좀 곤란하네 그럼 1주 일왕은 새로 고쳐 쓰는 걸로 어떻게요 으 으 갑과 을은 어떤 난간이 있어도 함께 한다 좋네요 그럼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리셋 리스타트 아 나보고 거기 띄워 달라고 음 더럽게 비싸게 보내 절실한 사람이 오든가 으 으 으 으 으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에 으